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약간 넓으로 놓은데? 이렇게 해서 팔만 매달면 안 되겠다. 그냥 이렇게 하나만 매달면 되겠다. 제가 하나만 짜놓을게요. 다리 한쪽 이렇게 안 가요. 손 여기 하나로. 형님들 제가 자세 만들고 있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여기 이렇게. 여기 이렇게 할 수 있는. 이거에다가 팔장. 무조건 다리가 안짱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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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